2019년 9월 25일 스타트업 고!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바로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.. 냄새.. 소리.. 계십니까? 여러분들.. 두근자입니다 추워.. 꺼져.. 아닙니다 이쪽.. 이쪽.. 끝.. 집중.. 소리.. 소리 10초.. 누굽니까 당신? 나 알죠? 나 알죠? 거기 있어요? 말씀해 보시랍니다 말씀 좀 해 보시랍니까? 계십니까? 말씀해 보세요 안에 누구 있습니까? 아.. 열어세요 열어라고 했어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열어라고 안그러면 부족될거.. 돌리지마 카메라 나한테 돌리지마 나한테 돌리지마 도망갈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으니까 문 뒤에는 아무도 없어요 막혔어? 빨리 비춰줘 빨리 비춰드려 시즌이라고 오해하니까 빨리 빨리 비춰드리고 바로 비춰드려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두 사람?! 보고 있어? 여기 있어? 또치즈니스 나 홀리라고 했어.. 나 홀리라고 했어.. 여러분 잠깐만..잠깐만.. 이거..잠깐만..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찾았다.. 찾았다.. 나오셈! 나오셈! 같이 가자고.. 어디를 같이 가라.. 난 싫은데.. 같이 가기 싫은데.. 같이 가기 싫다거라 나는.. 왜..? 왜..? 왜.. 어떤 상품도 도착..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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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0분이잖아요 원래 이런 분 아니잖아요 별로 댄베가 신통치가 않아 아까쯤에 가면 나를 같이 가자 멀리 이 말은 지 가는 길에 나를 데려가겠다는 소린가? 샤워 이거 있나? 으퍽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난리가 없잖아요 아니 이게 난리가 없잖아요 이거 난리가 없잖아요 여기 있나요? 여기 있나요? 난리가 없잖아요 아니 이게 난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? 아니 이게 뭐 난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난리가 없잖아요 방금 들은 사람? 그럼 야 이거 가야돼 뭐야? 소리가 좀 틀렸는데? 치아? 치아? 어? 오늘은 내가 봤을 때 이거 대화 못해 대화는 일체 못할 것 같아 다들 장난만 치고 해코지만 했지 빙이 몸을 빌리려고 하고만 했지 대화 안 들어 본 지가 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오빠들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후에 응 고맙습니다